네 안녕하세요 영생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규종입니다. 네 드디어 저희가 이렇게 세부까지 와서 또 여기 보올섬에 와서 영상 촬영을 했는데 드디어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. 네 드디어 끝났네요. 저랑 영생이 형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예쁜 영상 찍었으니까요.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. 정말 열심히 제가 2박 3일 동안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찍었습니다. 예쁜 풍경에서 찍었으니까 잘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. 다가온 2011년도 저희와 함께 영상 보면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럼 일본에서 내년 1월에 다시 만나요.